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릉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8년 6월 모평 나영 1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문제를 보니까 y는 8의 x승의 그래프와 두 직선 y는 a 그리고 y는 b와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부르고요. 함수 y는 4x승의 그래프가 y는 a y는 b와 만나는 점을 각각 c랑 d라고 부른대요. 점 b에서 y는 a의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부르고 점 c에서 y는 b의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했을 때 삼각형 a, b의 넓이가 20이고요. 삼각형 c, d, f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, 지금 그래프가 너무 작아요. 그래프 보고 문제 해석하셔도 지장은 없던 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그래프 한번 다시 그리면서요. 천천히 구하라는 거 한번 다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계예요. 그래프부터 다시 한번 그릴게요. 자, x축 있고요. y축이 있습니다. x축, y축이 있고. 그리고 y는 8의 x승과 4의 x승이니까 둘 다 0,1을 지날 거고 한 명은 가파르게. 한 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형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. 자, 여기에 y는 a랑 y는 b라는 녀석이 있고요. y는 a, y는 b. y는 b가 더 밑에 있네요. y는 b라는 지점과 y는 a. 이렇게. y는 a라는 지점이 있었네요. 그래서 이 점들이 다 지금 이름이 정해져 있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첫 번째 y는 a, 점 b에서 점 b가 얘란 말이야. 점 b에서 y는 a를 향해 수선을 쫙 내려줬대요. 그래서 이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. e라고 부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c. 점 c가 얘거든요. 점 c에서 y는 b를 향해 수선을 쫙 내려줬대요. 그때 이름을 뭐라고? f라고 부른대. 그럼 나머지 이름까지 다 한번 써주시면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. a라고 나와 있고요. 여기에 이름이 d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힌트까지 다 써주시면 얘의 넓이까지 들어가 있고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얘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. 자, 그럼 아는 것들 다 한번 쓰면서 진행을 해보자고요. 자,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이 함수식밖에 몰라요. 이 함수식을 나타내시면요. y는 8의 x승이었습니다. 그럼 우리 교점이 이렇게 등장이 돼 있으니까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보셔야 되겠죠. 좌표로 나타내 볼게요. 이 b의 점 b니까요. x좌표를 b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가 a잖아요. a니까요. a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. b랑 a. 자, 그러면 y는 b. 아, 이거 b, a 하지 맙시다. b, a 알려줬구나. b, a랑 b 나와 있죠? 그러니까 얘 이용해서 그냥 좌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 좌표 한번 나타내 볼게요. y가 b이고 8x니까요. 얘 좌표를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야. 로그 8의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. 이 a는 y가 a니까요. 로그 8의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a는 8x승 양쪽에 로그 8 붙인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구할 수 있어? 없어? 이제. 구할 수 있죠. 여기에 길이는 뭐가 될 거고요. a-b가 될 거고요. 여기 2a의 길이는 로그 8a- 로그 8b가 될 거 아니야. 얘의 넓이가 얼마래? 얘의 넓이가 20이래요. 20. 접근합시다. 자, 첫 번째. 우리가 아는 거. 삼각형 a, e, b의 넓이로 접근을 해볼게요. 자, 그 넓이는요. 2분의 1 곱하기 a-b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8a- 로그 8b. 로그 8a- 로그 8b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얘 조금 불편하니까 한 번 더 간추려 볼게요. 얘 간추리시면 2분의 1 곱하기 a-b가 될 거고요.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뭘로 바뀌겠어? 로그 8에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근데 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? 로그 8? 2의 3승이죠. 로그 8은 2의 3승이니까요. 한 번만 더 간추릴게요.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역수가 될 거고요. 6분의 1에 a-b 곱하기 로그 2에 b분의 a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결과가 얼마래 문제에서? 문제에서 20이다라고 나와 있죠. 그럼 양쪽에 6을 곱해서 한 번만 다시 마무리 깔끔하게 만드시면 a-b의 로그 2에 b분의 a는 120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. 지금 a랑 b값은 못 구합니다. 근데 문제에서 a랑 b값을 구하라고 안 했거든?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cdf의 넓이만 구하라고 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cdf의 넓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도, maybe, 이 모양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지. 그럼 우리 얘 다 한번 나타내 보자고. 자, 점 뒤에 x좌표를 나타낼게요. 점 뒤에 x좌표는요. 얘가 y는 4x승이잖아. 그럼 얘 x좌표 b랑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 지점은 로그 4의 b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. 자, 마찬가지로 이, 여기 좀 샷. 이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? 로그 4의 a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여기에 길이 알아야 몰라요. 압니다. 아까 구해놨잖아. a-b라고. 그럼 여기에 길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두 개 빼시면 되는 거잖아요. 구하라는 최종적인 형태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. 두 번째, 최종적인 넓이가 되겠네요. 아, 아예 스텝 2라고 합시다. 구하라는 거니까. 자,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는요.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대신 높이부터 쓸게요. 높이는 뭐였냐? a-b였습니다.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를 로그 8이었지만 이제 로그 4로 바뀌었죠. 로그 4의 a-로그 4의 b의 형태로 바뀌었고 얘도 깔끔하게, 이번에 빨리 가볼까요? 4, 4잖아요. 2의 2승이니까 앞으로 얼마 튀어나오겠어. 2분의 1로 튀어나오겠죠. 그럼 4분의 1의 a-b. 2, 2로 바뀐 거야 이제. 그럼 얘는 로그 2의 b분의 a가 되겠네요. 근데 우리 이 값 압니까? 모릅니까? 알고 있어요. 얼마인 거 찾아놨어요? 120인 거 찾아놨잖아요. 그대로 대입하시면 정답 나오겠죠? 4분의 1 곱하기 120을 때리니까 정답은 30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했어요 대체. 좌표만 나타냈어요? 좌표만. 문자에서 알려진 문자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넓이라는 거 넓이 구했어. 안 나와? 야 아마도 이 모양 등장하겠다. 모양 그대로 등장해서 정답 구했습니다.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. y 좌표를 안 상태로 x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냐. 로그 8a, 로그 8b. 그리고 얘를 좀 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깔끔한 형태. 로그 2의 b분의 a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냐. 딱 두 가지만 물어본 거야. y 좌표할 때 x 좌표 찾는 거.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2의 b분의 a로 만들 수 있는 거. 딱 이 두 가지만 물어보는 형태입니다. 도형 나오고 이 정도로 풀리면 진짜 쉽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. 천천히 진행하니까요. 정답은 얼마? 30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